아저씨는 뭘 아저씨예요. 아니 장가도 안 간 총각인데. 사과해요. 응? 물건 파는 거예요? 우와. 우와. 모든 전파를 다 끊어주는 제모야. 이거면 만사연뿐. 근데 한 가지 주의점이 있지. 뭔데요? 거리가 좀 잘 봐. 형님. 이거 잘 알아. 아버지 기다리시는데 뭐해. 줘봐. 전파가 잘 안 잡히나 보네. 아버지. 잠깐만. 여기 된다. 지도 이런 거 써보려고 했는디. 이제 좋은 거예요? 왜 이래? 아이씨. 아 진짜. 근데 이 등어리에는 어떻게 붙여요? 나는 혼잔디. 이렇게 붙여요? 아니 이렇게 붙여요? 이렇게. 왜 쫓아다니면서 구창케 굴지? 아저씨한테 안 팔아. 딴 데 가요. 딴 데. 헐. 아저씨는 뭘 아저씨예요. 아직 장가도 안 간 총각인디. 사과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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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